이어폰 그거 귀에 나쁘다 알아 수업 끝나고 수업 끝나고 현지 병문안 갈래? 왜? 그래도 너 반장이잖아 우리 엄마가 학교에 발전기금 내고 나 반장 만든 거 알잖아 그래서 내가 반장이라고 생각하는 애들 한 명도 없어 근데 내가 왜 반장 노릇해야 돼? 왜? 신기해서 이렇게 길게 말하는 거 처음 들어봐 나는 니가 다섯 단어 이상으로 쓰는 줄 알았어 응 응 빨리 빨리 뛰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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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 빨리 우와 이쪽으로 이쪽으로 아이씨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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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다다다다 들어온다 괜찮아? 혹시 보고 온 거야? 뭐를? 과학실에 나 미술실에 있다가 왔는데 과학실에 뭐 있는데 아, 그 혹시 그런 생각 해봤어? 무슨?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변했는데 우리만 이대로면? 설마 만약 그러면 에이 그러면 우리가 소수잖아 소수자는 생태계에서 다 멸종되는데 그런 거 아닐 거야 만약 그렇다면 넌 이렇게 버틸 수 있어? 잘 모르겠어 근데 나 좀비되긴 싫어 아무도 못 알아보잖아 그럼 너도 못 알아보고 혹시 나 물리게 되면 부탁 하나 할게 아니 물리지 마 혹시라도 아니야 물리지 마, 절대로 잘못된다는 생각도 하지 말고 좀비 놀아 다 이리와요.